뭔가 사단이 나요. 네 그니까요. 맘이 급해지면 항상. 네 항상 그러더라구요. 진짜 아무리 급해도 그냥 차분하게 해할 수 밖에 없는게 아 진짜 모형은 진짜 급하게 급하게 할 수 없다는게 참. 네. 깨달았어요. 이제 이거는 급하게 하면 거기서 항상 뭐가 부품이 날아가거나 부러지거나. 그니까요. 부품 떨어졌을 때 이제 찾지를 못하면 더 미쳐버리잖아요. 네 맞아요. 초조해지고 막. 저희 수업 때도 재미력이 뭐냐면 칠하시다가 누구 한 명이 아 부품 떨어졌다 이러면 동시에 다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찾거든요. 서로. 한 5분이서 아 여기 있습니다. 이래서 찾아가지고 그것들이면 다같이 앉아서 칠하고 막. 그러니까 모두 다 그걸 당해보셨으니까 그 마음을 다 알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어 씨 떨어졌다 이러는 순간에 다같이 일어나서 막 찾고 있어요 막. 프레시 키우면서 막. 그거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. 뭐 전혀 예상 못한 데까지 굴러가 있는데. 맞아요. 그걸 찾아가지고 여긴데요. 뭐 이렇게 찾아주시고 막 이러니까. 아 진짜. 그것도 웃긴게. 안 나오다가. 예예예. 한 며칠 지나서 되게 어이없는 데서 나오고 있죠. 아 진짜. 맞아맞아 맞아맞아 진짜. 저도 건담 예전에 뭐였더라. 징크에 만들 때. 네. 어깨 끼우는 부분을 잃어버려가지고. 네. 아 씨 도무지 못찾겠는데 이러니까. 이제 옆에 있는 형이. 뭐 자작할 줄 알잖아. 이러니까. 아야. 아 있으면 그냥 쓰고 싶죠. 이랬는데. 그래갖고.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충 런너 잘라서 끼웠거든요 이거를. 네. 다 끝내고 청소하고 있는데 그때 나오더라고. 맞아. 어쩌라는 거야. 그래갖고 막 없어가지고. 막 플라스틱판 잘라서. 예예예예. 되게 힘들게 막 해갖고. 예예예. 대충 만들어 놨는데 맘에 안들고. 아무튼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. 예예. 나중에 나와. 아 씨 이제 그렇게 많이 찾았던 그 장소에서. 그러니까요. 보니까 그냥. 와 진짜 끄끄끄끄끄. 그 짝.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. 네.